오늘이 내게 최고의 하루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잠할 날이 없는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나의 하루에도 잠잠하라 명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어진 오늘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승리하게 하소서 바로 오늘이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최상의 하루임을 알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0편 42편 1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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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